안녕하세요 코코아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의사 요한에서 차요한 역을 맡은 지성입니다 저는 강시현 역할을 맡은 이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엑스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솔직히 의사 가운 입은 모습 내가 봐도 멋있는 것 같다 하나 둘 셋 엑스 다시 할게요 네 오 많이 봅니다 드라마 속의 강시현은 실제 이세영과 비슷하다 오 어떤 부분이 비슷하세요 고집이 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네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엑스 오 제가 좀 제가 미안하긴 한데 좀 되게 빠르시고 제가 많이 더뎌요 접하시는 게 조금 더 저보다 빨리 접하시잖아요 음악 이런 거 아 그런 의미에서 새 드라마 의사 요한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코코아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코코아의 프리미엄 영어 포르투갈어 전박과 함께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